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내일 SSG 랜더스와 인천문학구장에서 올시즌 개막전을 갖습니다. 롯데와 SSG는 모기업이 모두 거대 유통회사로 새로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산 출신의 대표적인 야구스타인 이대호와 추신수의 맞대결도 야구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롯데는 SSG, NC와 원정 5연전을 가진 뒤 오는 9일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사직구장에서 홈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롯데는 SSG를 예정입니다.